최고의 퍼포먼스 저는 편의점이요 방탄 기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게임 한판이 재미있어요 BTS는 곧 아미죠 요즘에는 보라색이랑 와인색 반려동물 사랑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 빼고 다 못해요 아미는 사랑입니다 독서는 자신있죠 태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잘하고 싶네요 커피 요즘 너무 좋아요 원래 안 마셨는데 되게 좋아요 삼겹살에 비냉에 소주 안잔은 사랑입니다 북유럽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약 32.7도 정도 됩니다 놀이기구 무서워합니다 요즘에 보려고 두건 정도 샀습니다 대탈출 같은 예능 하고 싶어요 딱히 없습니다 소파가 최고죠 환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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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을 것 같아요 귀걸이 팔찌 반지입니다 제 고향입니다 바바모치 춤선이 좋고 싶네요 병아리는 뭐죠? 병아리 귀여워해요 과자 좋아요 망개떡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에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눈이 좋아요 패스 달달한 거 패스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멤버들이랑 회의를 할 때 동화 컨셉으로 가는 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짧아서 아쉬웠지만 즐거웠고요 여러분 즐겨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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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